폐열제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폐열제는 크게 브루펜 계열이나 타이레놀 계열 이렇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은 폐열제를 먹이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열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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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오산의 폼타운 약국 폼타운 네 폼타운 약국 약국자님이 천재래요 무슨 천재에요? 알았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베이스 폼타운 약국 정성훈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갔는데 여기 소아 환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소아과 전체 약국이라 소아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럴때 이런냐 코너에서 정성훈 약사님이 특별히 소아과 엄마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해열제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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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열제는 크게 브루펜 계열이나 타이레놀 계열 이렇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지속시간이 좀 더 긴 해열제는 무엇일까요? 1번 브루펜이죠 아 예 정답입니다 네 브루펜입니다 참고로 브루펜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타이레놀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열제를 먹이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열이 떨어질까요? 통상적으로 한 1시간 정도 네 맞습니다 1시간 정도 조금 더 열을 빨리 떨어뜨리고 싶으시면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 주시거나 안그러면 열내림 시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열내림 시트는 굳이 이마에 꼭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 이마에 이렇게 딱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평평한 등 같은 곳에 붙이셔도 어차피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또 열내림 시트 하나 사용하면 체온이 어느 정도 떨어지나요? 저는 크게 1도 정도 떨어지면 그게 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오 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면 사실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교차복용법을 가장 궁금해하는지 교차복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교차복용법 찾아보면 너무 여러가지 떡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나 딱 어떻게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30분이 지나도록 열이 안 떨어진다 해서 바로 교차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적어도 1시간은 추위를 보고 지켜보고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혹은 열이 더 치솟을 때 약 타이레놀 최초 복용 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구루펜 기회를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사실 타이레놀을 먼저 먹여야 돼요 구루펜을 먼저 먹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많은데 어디나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이레놀을 먼저 고용시켜서 권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구루펜을 임의로 고용시키는데 일단은 일반의 약품은 구루펜의 이세기하는 판매하지 않고 의사진료를 유선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이 부었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 구루펜이 조금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타이레놀은 수염작용이 없고 구루펜기혈은 수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몸이 많이 붓는다거나 목이 붓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을 내리고자 엄마들한테 특히나 또 강조해 주시는 것이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면? 열을 내릴 때 수분을 많이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열 내리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데요 어 보리차를 집에서 보리차를 끓여서 먹이거나 혹은 미네랄 워터 미네랄 음료 같은 걸 준비하셔가지고 어 그렇게 애기한테 먹이면 좀 더 열을 잘 사실 병원 가서 수염요법 하는 이유는 그렇죠 수염 맞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몸에 수분기가 없거나 열이 워낙 잘 안 떨어지거나 할 수도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해열제 관련해서 콕콕 찝어줘서 정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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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스페이 왜 천재인지 한 번만 더 말해주신 거 아닐까요? 저기 보니까 액자에 예쁘게 그린 그림이 있는데 저건 누구 작품인가요? 저희 딸이 그려졌어요. 아빠를 미워시킨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이 좋아서. 지금은 저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많이 쾌화했습니다. 많이 쾌화했습니다. 몇 살 때 그린 작품이에요? 2학년 때. 초일? 여덟 살 때. 지금 몇 살이죠? 4학년 때인데 이제는 그림을 안 그리죠. 손 났군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림이. 고맙습니다. 사랑 하트도 두 개나 있죠? 그러네요? 네.